고맙습니다.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. 제가 좀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좀 빨리 나오도록 하고요. 오늘 짜장미봉사를 처음 해보니까 연탄 배달은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. 제가 우리 전문건서도 해보는데 엄청 힘들어요. 그래서 해주시면 신문회는 연탄 배달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총리 고맙습니다. 그러게요. 여러분들 이렇게 또 보냈습니다.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. 제가 좀 많이 도와드렸는데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구경만 했어요. 정말 태어나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 먹고 여러분들 정말 애쓰셨고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그 총재된 게 많은 사람도 느끼고 잘한 사람도 느끼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먼저 올라가시죠. 우린 이거 정리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다음은 또 사용할 거 아니에요. 그래야 돼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럼